논리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비고란입니다. 비고란은 총휴가일수와 사용일수를 이용해서 비고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번째 만약에 총휴가일수에서 이 일셀을 참조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일셀은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고요. 그 값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면, 8일 이상 남아있다면 휴가 독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가 독촉 그 다음 다시 한번 총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값이 8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수식을 따로 쓰는 것보다는 복사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뺀 나머지를 범위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끝에다 컨트롤 V 합니다. 만약 그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에서 휴가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보다 작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문을 두번 사용했습니다. 괄호 두번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1차, 2차, 3차 중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인데요. if 만약에요.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5할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1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2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3차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에 괄호가 열려있으니까 괄호는 닫아줍니다. 5할은 조건 부분에 여러개의 값을 가로로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80 이상이고 그리고 외국어는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equal, if, 만약에 우선 기본 두 가지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와 외국어는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엔드라고 넣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또 조건이 근무나 출근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5할 함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5할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5할은 근무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출근이 크거나 같다 80. 가로 닫으면 근무나 출근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이 있거나 그 다음 엔드 그리고 기본 외국어는 마우스 지금 클릭이 안 되시면요. 위치값이 d15셀이라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돼요. d15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면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5할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고 그 상태에서 외국어가 90점 이상이라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라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가 열려 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고입니다.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equal if 만약에요. 어쨌든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an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150 이라고 했습니다. 심표. 두 번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총 판매량을 마우스로 클릭하려니까 안 돼요. 물론 j15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j15셀로 이동이 되고요. 그 값이 중앙값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중앙값은 메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메디안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 마찬가지로 총 판매액의 드래그를 j15셀이 안되시면 밑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j23회부터 j15까지 오면 화면에는 j15부터 j23까지 나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메디안의 중앙값을 구할 영역은 동일하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제 화면을 위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값 메디안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첫 번째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그 다음 총 판매액이 중앙값 이상이라면 md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효자 상품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1번 예제 시트에서는 다 if 함수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if와 and 또는 if와 or 또는 if와 and or까지 같이 사용하는 함수가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내 미술 경시대 예제고요. 문제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순위가 1등이면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에서 4등은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랭크,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지만 수식을 복사할 때 비교할 대상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수 구할 겁니다. 생략하시거나 0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점수는 10등인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니까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주와 랭크 함수, 에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만약에 if를 사용한다면 if 이 값이 1과 같다면 대상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 3셀에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순위를 구하는 값이 1등이라면 대상이라고 입력하고요. 2등이라면 금상이라고 입력하고요. 3등이라면 은상, 4등이라면 동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봤더니 10등은 1등부터 4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부터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를 사용해서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 3에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가서 if 에러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쭉 표시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에러가 발생한다면 심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5등부터 10등까지는 이렇게 공백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서 번호를 왼쪽에 첫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참조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snm을 찾는데 그래서 찾아서 지원학과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먼저 left 함수부터 한번 사용해 볼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left 함수 이용해서 j3에서 한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m이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이 값을 수식 입력줄 가서 등호 다음에다가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신표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참조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범위 정한 첫 번째 행에서 찾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m은 멀티미디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음 네 근데 a가 있었네요. a가 있었던 부분에는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라고 맨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 입력하시고요. h룩업을 통해서 값을 표시하면 되는데 심표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코드 오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 총액이 많은 5개 상품 그 다음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l17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지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쭉 범위가 필요하죠. c17부터 c26 영역의 데이터 수식을 이따 복사할 거니까 라지함수를 통해서 비교할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누르시고요. 심표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다섯 번째 큰 값이 71만 3천 아니네요 713만 713만 7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713만 7천5백원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다섯 번째도 포함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면 재생산 그렇지 않으면 생산 중단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서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이요. 다섯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재생산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생산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최고 점수 가장 낮은 사람은 최저 점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점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k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내 점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가 같습니까? 가장 큰 값과 같습니까? max함수를 통해서 범위 지정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오시면 되고요. 수식을 복사하는데 총점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고 점수라고 입력할 거고요. 심표 위쪽에다 입력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j17 값이 같습니까? 가장 작은 값 min 함수 입력하시고요. 범위를 총점을 드래그하시면 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최소값을 구할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저희는 최저 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다시 한번 if 두 번 사용했으니까 둘 다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쭉 복사해 주시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3번 시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 방법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문 코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t와 c와 v에 해당한 주문 방법을 표시합니다.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left 함수를 입력하셔서 주문 코드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a3,1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t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t라면 문제 봤더니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라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t라면 전하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if부터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t가 아니라 c라면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십니다. 복사하셨던 거를 수정하시고요. t도 아니고 c도 아니면 v밖에 없는데요. v는 문제에 보니까 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if문을 사용하지 않고 방문만 입력하시는데 if 다음에 가로가 하나 둘 두 번 열렸으니까 if를 두 번 사용했으니까 가로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t는 전하 c는 온라인 v는 방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 방법 지금 전하 온라인 방문 옆에다가 누적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누적 개수를 구하는 수식을 잠깐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열머리글 c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는 카운티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티 if 는 첫 번째 레인지인데요. 보통의 레인지는 전체가 들어가지만 누적 레인지는 a3부터 a3까지 라고 넣어주시고요. 조건은 t로 시작합니다. 라고 t 다음에 별표를 넣으시고요. 카운티 if 는 조건을 큰 따옴표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t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구해졌어요. 얘는 누적 개수가 아니죠. 한 건 있는데요. 하나 있는데요. 개수만 구해져 있습니다. 누적 개수를 구하려면 a3 시작하는 시점은 항상 a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를 해야만 누적 개수를 구할 수 있죠. 다른 데이터도 클릭하시면 본인 셀 하나만 왼쪽에 있는 셀 하나만 참조했기 때문에 한 건 이라고 구해지잖아요. 누적 개수는 시작점을 f4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두 번째 2라고 나온 것을 클릭하면 파란색 영역 또 세 번째 t에 해당한 영역은 a3부터 시작해서 a13까지 라고 표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도 1이라고 나왔죠. t가 지금까지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t에 해당한 데이터가 2라고 구해진 겁니다. 카운티 if에 대한 수식을 좀 이해하셨다면 저희는 다시 수식에 오셔서 전화 다음에다가 가로 열고 온라인 다음에도 가로 열고 방문 다음에도 가로 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가로가 열려있죠. 그 다음에는 누적 개수를 구하게 해서 전화 텍스트 표시하신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카운티 if처럼 a3셀부터 시작해서 a3셀인데 t로 시작하는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되 첫 번째 a3셀은 어떻게 하신다구요? 절대 참조하신다구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라고 해줍니다. 가로가 열려있네요. 닫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n% 연산자 큰다운표 열고 닫고 해주시면 이제 전화에 대해서는 누적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t 대신에 c v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n%부터 가로 닫는 작업까지만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온라인 다음에 가셔서 컨트롤 v 하셔서 제가 컨트롤 c를 두 번 눌렀네요. 다시 한 번 가로 닫는 것까지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전화 빼야죠. 이만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온라인 뒤에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t 대신에 누구로 바꾸시면 돼요. c 라고 바꾸시면 이제는 전화도 해결됐고 온라인도 해결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문도요. 방문 끝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큰다운표 뒤에다가 컨트롤 v 하시되 t 대신에 방문은 v입니다. 라고 함수를 아니 조건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전화 온라인 방문에 대한 누적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감상 시간을 이용해서 환산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감상 시간은 지금 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52분이면 2시간 32분이죠. 얘는 105분이면 1시간 45분이죠. 어떻게 계산하세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분이 두 번 있으니까 120분을 뺀 32분이 되겠죠. 시간과 분을 계산해서 표시를 하실 건데 간단하게 한번 구해 볼게요. 시간과 분을 그냥 표시해 보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얘가 152분은 2시간 32분인데요. 우선 간단한 수식을 작성해 본다면 등어 넣으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빼기 시간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제가 빼는 겁니다. 32라는 값을 빼기 위해서 32를 빼야만 분 시간을 표시할 수 있어서요. D3에서 이것부터 분부터 구해 볼게요. 는 하시고요. MOD부터 가볼게요. MOD 왼쪽에 있는 숫자를 60으로 나눴을 때 값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2분 그럼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MOD 함수를 이용해서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아 MOD 함수 분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32분 그럼 시간은 152에서 32를 빼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분을 빼겠다. 앞에 왼쪽에 D3에서 제가 분을 빼면 120분이라고 구해지네요. 60분이라고 구해질까요? 이렇게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나누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로로 가로로 묶어서 우리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할 거면 가로 묶어주시고 60으로 나누시면 얘는 2시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3시간 라고 시간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수식은 시간을 구하는 거였고 그냥 MOD만 쓰시면 분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제 이 방법을 이 수식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시간을 구하는 수식은 먼저 감상시간에서 분을 구하는 수식을 뺀 값을 60로 나누면 시간을 구할 수 있다. 계산하셨다면 문제에 나와있는 식을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시간이 시간과 분으로 표시하는데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시해보고 나서 2푸문을 사용할게요. 지금 2시간 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2라고 구해진 값에다가 2시간 이라고 표시하겠다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텍스트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시간이라고 표시하시면 2시간 이라고 구해졌습니다. 여기다가 2시간 몇 분 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값 뒤에다가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라는 연산자가 필요하시겠죠. m% 연산자 그 다음 분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mod 라고 입력해서 앞쪽에 있는 감상시간을 60으로 나누면 분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3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이용하셔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한 구한값 뒤에다가 몇 분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이제 2시간 32분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시간 45분 3시간 48분 문제 나와 있는데 잘 작성하셨는데요. 문제 2시간 다음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는 시간 다음에서 띄워 주시면 시간 2시간 32분 1시간 45분 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if를 사용해서 조건을 줍니다. 만약에 120 미만 이라면 앞에 있는 시간이 120 미만 이라면 시간만 표시하는데 그 시간은 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105 라고 한번 아 105가 있네요. 여기 있네요. 105가 있어요. 105는 1시간 45분 인데 1시간 45분 인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랬냐면 2시간 으로 하래요. 1시간 45분 인데 2시간 으로 한다는 얘기는 45분 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120 미만 인 경우에만 올려주는 수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다시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의 분이 120 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몇 시간 이라고 표시는 하실 건데 라운드업을 이용하셔서 라운드업을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시간을 60으로 나눠가지고요. 정수로 표시해가지고 올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라운드업을 닫고 0시간 이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심표하셔서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몇 시간 몇 분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if를 닫고 엔터 얘는 12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120보다 작은 데이터들만 찾으면 105분도 있고요. 113분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2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서 2시간이라고 구해졌는데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실습을 해볼게요. 105라는 값을 갖다 놓고요. 라운드업 한번 이용하면 라운드업 바로 왼쪽에 있는 시간을 만약에 60으로 나누면 그냥 먼저 나눠볼까요? 라운드업도 가지 않고 왼쪽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누면 얘는 1시간 1.75라고 나오잖아요. 1시간 45분이었잖아요. 1.75라고 나온 거를 나는 2로 만들고 싶어요. 2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라운드업 합니다. 하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가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면 2시간 이라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선은 시간 분으로 표시하는 걸 연습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문제에 요구한 형식대로 작성하시고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여기에다가는 진행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진행률은 네모난 거 검정색 네모난 문자표를 이용해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는 하고요. 현재 강의수를 현재 강의수를 전체 강의수로 한번 나눠볼까요? 엔터 누르니까 0.75라고 구해졌어요. 0.75 0.75는 75%라고 퍼센트 형식으로 표시하실 거고요. 그럼 이 값을 퍼센트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앞에 사셨던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죽음 존에 그한 값을 퍼센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퍼센트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75%라고 형식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를 붙였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죠. 0.75는 곱하기 100을 하면 75잖아요. 그래서 75% 라고 표시하는데 여기 0이 붙어 있기 때문에 75.0% 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75.0%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좀 오류가 있네요. 이 오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에러함수를 이용해서 오류에 대한 처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냐? 뭐 는 하시고요. 만약에 수식을 복사하셨는데 if 에러함수 수식에 오류가 있었다면 문제에서 신생강의라고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지 않은 데이터는 이렇게 오류가 난 부분에는 신생강의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진 작업하셨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이 진행률을 문자표를 이용해서 75%면 7개 뭐 133%면 13개 이렇게 값을 네모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 작업을 네모를 표시하는 작업은 몇 번을 네모를 표시하겠다라는 함수가 필요해요.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이프 에러 다음에다가 리피트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 어떤 거를 반복하실 거냐면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는데 검정색 네모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몇 번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횟수를 정해줘야 하는데 횟수는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요. 현재 강의수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강의수 하시면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0.75가 나왔잖아요. 0.75는 7개를 찍을 수가 없어요. 7개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주면 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시고 가로 닫고 신표 가로 닫고 신표가 아니죠. 연결해야 되죠. M% 연산자 이용해서 아까 구하신 내용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75%는 7개의 특수문자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33%는 13개가 반복이 되어 있겠죠.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특수문자 네모 모양을 몇 번 반복하겠다라고 횟수를 넣어주시는데 아까처럼 하게 되면 0.75는 하나도 반복을 하지 않아요. 7번을 반복하기 위해서 0.75에 곱하기 10을 해야만 7번이라는 횟수를 구할 수 있어서 곱하기 10을 통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3번 문제도 해결하셨고요. 오른쪽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시고요. 사업자 명이 있어요. 사업자 명가 아래쪽에 표 5를 이용해서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산 수확 학원은 찾아올 수 있어요. 도레미 미아노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세진 정형외과는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선요. 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시고 각각의 사업자 명에 해당한 사업자 번호를 찾아올게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V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하겠죠. 바로 왼쪽에 있는 사업자 명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참조하는 표에 두번째 열에 가서 첫번째 에선 찾을 거고 두번째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첫번째는 세진 정형외과는 없기 때문에 못 찾아왔고요. 있는 데이터는 찾아왔습니다. 문제에서 IF 에러 함수가 있어요. 에러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N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만약에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를 하셨습니다.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다섯 번째 사업자 번호에 301-13 224-92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그라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첫 번째 부분을 수정하실 거고요. 사업자 번호를 내가 브이로컵을 통해서 찾아온 값에서 다섯 번째 와 여섯 번째 데이터에 동그라미 특수문자 동그라미 두 개를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넣으실 거니까 리커서를 N3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리플레이스 어디에 있는 데이터 조금 전에 브이로컵을 통해서 추출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리플레이스 그냥 함수 마법사 갈게요. 리플레이스에 가셔서 올드 텍스트는 조금 전에 제가 구해놨어요. 구해놓은 데이터에 가서 그 다음 스타트 넘버는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몇 글자를 두 글자를 그 다음 문자 동그라미 두 개를 넣으라겠어요. 미음자 눌러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 동그라미 하나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동그라미 두 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오류가 나는 거는 리플레이스 함수를 하면서 제가 아까 공백을 지웠거든요. 신표 큰 따옴표 열고 닫고를 지웠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해당한 데이터는 이렇게 특수문자 동그라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함수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는 이 올드 텍스트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그 다음 어떤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리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자막 제공